시작! 안녕하세요 저는 X1에서 파워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섹시 이한결입니다 섹시 이한결입니다 항상 원인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가고 가보니까 뭐하니까 누우래요 가만히서 누우세요 아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마시지 하하하하 어 어 얘들아 카메라도 한 번씩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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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왜해 어 어 에이 에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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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먹으면서 하려고 과자 먹으면서 하면은 손에 묻어 안 묻어 어? 사인펜을 다 같이 쓰는거에 안 쓰는거 젓가락으로 먹으면 돼 안 돼? 젓가락이 어디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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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옛날 갬성 알아요? 어? 옛날 갬성 옛날 게임박? 옛날 갬성 옛날 게임박? 갬성 감성 감성? 나와? 근데 너무 가깝지 않아? 에이 아니다 어 좀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안 밀어진다 어허 여러분 진짜 공부해요? 나 안 밀어진다 과수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연해 주신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셋 세 개 저 오 그럼 마지막 동점 이거든요 4개 아니야? 아흐 5개 2개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4개 어떻게 다 알아? 2개 4개 4개 슬리너지 왜 닦아주는 척해? 아니 땀이 나고 지금 왜 땀 안 나던데? 추워요 괜찮아? 뒤에 귀신이 있대요 뒤에 귀신이 있대요 맞아 내가 귀신이 있대 아닌데 이렇게 잘 그짐 진짜 진짜로 시작 우와 우와 움직여 뭐하는거야 화장실 형 채권도 무슨디 어? 채권도 채권도 채권도? 나 노란띠 노란띠 어 생일 축하합니다 소 사랑하는 소요 생일 축하합니다 뜨거워 뜨거워 빨리 뜨거워 눈 깜짝할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순간에 우린 연결돼있어 우아 우와 자 두번째 뭐 얘기해도 좋다 540도라고 이제 한바퀴 반을 돌아서 펼치는 영하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부상 때문에 상결이가 친구를 위해서 지금 부상 때문에 아 그대로 8품평에 그대로 8품평이 그렇지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하! 아하 잠시만요! 아하! 아하! 아 잠시만요! 손동표 얼굴 너무 잘 안가 왜 더 싫어 아! 아하! 근데 저보다 많이 먹는 애가 제 뒤에 있어요 치킨 시킨 거 아니에요? 어? 지금 치킨 시켰다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기무수 잘생겼네 근데 섹시는 아니야 치킨 시킨은 Kathy 아! 섹시한 Thank you! 형이 은상이를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웃기면 은상이가 웃는 게 너무 웃겨요 그리고 웃을 때 꼭 앞뒤로 무조건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형결아 너도 태권도 오래 했잖아 그치 너도 태권도 오래 했잖아 그치 너도 안 되는 거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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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! 형 스프레이 뿌린데? 얼굴 보여요? 어, 얼굴에다 바디페인트 진짜요? 엑스원 에이, 진짜요? 이렇게 뿌리고 막 하면 돼 이 옷에다가요? 당연히 뻥이지 거짓말이요 1더기는 귀요미 2더기는 귀요미 3더기는 귀요미 3더기 3은 귀요미 3더기 3도 귀요미 3더기 3도 귀요미 5더기 5도 귀요미 6더기 6은 가 3더기 5도 귀요미 3더기 5도 귀요미 우석아 다리 진짜 부러질 거 같다 야 어? 이 정도 돼야지 어? 이 정도 돼야지 어? 어? 여기 막 해지 뽑으면 한 마리 정도 있지 않을까? 해지 뽑으시려고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한 마리는 나오겠지 그치? 한 5시간 걸리겠다 근데 전혀 보일 거 같지 않아 아니야 꼭 보여 무조건 나와 다른 사람들 개구리가 원래 약간 이런 큰 풀 있죠 큰 풀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호박인데? 어디야? 5,6,7,8 불꽃이 일어 찬란하게 비춰 정답! 6,6,7,8 사안裡面 12,3,2,3 여기서부터 21,4,3 벨그래프로